반갑습니다 주식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HVM 네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 HVM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HVM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릴거고 우리 주주님들께 매도타점 매수타점 네 요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콜센터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HVM 네 첨단금속제조기업 네 요 관련해서 주식콜센터가 오늘 방송할거고 그 다음에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오늘 요렇게 간략하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HVM 뭐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주식콜센터가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HVM 네 까먹지 않으려고 정리하는 네 김칩의 6월 공모주 청약 네 지금 HVM 음 네 요 관련해서 네 주식콜센터가 자료와 정보 좀 준비해놨구요 네 6월 공모주 HVM 수요예측 공모주 청약 네 요렇게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일전에 주식콜센터가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주주님들에게 네 자료 다음번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었구요 요 관련해서도 오늘 좀 살짝 네 오늘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HVM 네 23년 설립된 첨단 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HVM은 지난 1월 기존 한국진공야금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거듭되었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자료 주식콜센터가 만들어 온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네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에 네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드릴 거구요 네 네 24년 HVM 대응 전략 자료 IPO 신규 상장 매도 시나리오 네 그 다음에 매도 시나리오도 준비해놨으니까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네 무료로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콜센터가 준비해놓은 자료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의 HVM 네 우리 주주님들 아우 저도 지금 8시 30분인데 와 지금 되게 많이 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30분 네 30분에 곧 있으면 40분만 있으면 네 이제 좀 거래가 시작될 건데 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상 따따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주항공 방산 자동차 반도체 의료 전기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난 금속의 수요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포이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HVM이 엮여져 있는 테마 우주 항공 방위 석유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와 돈 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HVM에 대해서 주식콜센터가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크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VM은 고선도 금속 특수금속 첨단 금속 등 제조하여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며 누적 고객사 300곳 이상의 연간 수출액 성장률이 112% 달성할 정도로 성장세가 높은 회사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첨단 금속 제조에 필요한 고청정 진공 용해 기술 합금화 공정기술 금속 특성 제어 기술 등 특허 보유도 네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주식콜센터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첨단 금속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독자 개발 통한 기술력 구축 지금 방위 네 지금 방위해 가서 우리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현재 미국 미국 쪽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나로우미 누리우 발사 금속 납품할 네 그런 아주 넘버원 회사입니다 미국 우주업체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납품을 성사시키는 등 첨단 금속 판매를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 네 여기에서 관련된 상당히 밀착된 네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네 HVM 네 좀 믿고 기다리신다 그러면 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놨으니까 관련된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HVM 아우 요거 기사 오늘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 콜센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HVM은 공모가가 만 8,000원으로 네 청약당시에 큰 관심을 끌은 바 있습니다 국내외 2,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수요 예측 경쟁률은 네 837.2대 1로 기록했습니다 허수상 청약 방지 제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가 만 1,000원에서 만 4,200원이었는데 만 8,000원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유의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훨씬 초과한 상단을 훨씬 초과한 가격에 확정되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수요가 있고 그만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이렇게 HVM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크게 올해 IPO 상장 중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요 5조 2,000원 흥행 우주항공 관련주 HVM 오늘 코스닥 상장 52조 5조 2,000원 발음도 꼬여져버리네요 네 진짜 저는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HVM에 대해서 와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번 수익 매도 수익 매도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2012년에 세워진 HVM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첨단 소재 제조기업이다 고순도 고강도 극한 환경 내구성 등의 까다로운 품질 요건이 요구하는 금속 제조 기술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주발사체 항공용 터빈 엔진 반도체용 고순도 스포터링 타킥 방산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소재를 만든다 우와 대박 네 우리 주주님들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에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지금 빠르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왜? 곧 있으면 장이 시작하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24년 HVM 대응 전략 자료 IPO 신규 상장 매도 시나리오 네 요거 010-4172-8706번으로 네 HV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010-4172-8706번 네 HV라고 네 문자 쿠폰 해주시면 되구요 주식 콜센터는 1차 목표가 네 10만원 예상하고 있구요 10만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10만원까지 가기에는 우여곡절이 좀 있을거에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본 우리는 5만원에서 네 7만원 선에서 매도 한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실시간 네 매수하실 주주님들께서는 매수 타점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네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네 매도 매수 타점 잡아 드립니다 물론 매도 타점도 안내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요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에요 음 주식 콜센터에게 추천 종목 한개 무료로 받아가세요 네 히든 주식 콜센터에게 히든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4172-8706번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현재 1500원짜리 주식이 네 7월달에 5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한 종목이고요 네 원전 관련한 종목이고 1500원짜리가 5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종목도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꼭 받아가셔야 돼요 히든 종목 히든입니다 히든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돼요 010-4172-8706번으로 네 히든 주식 콜센터 히든 나 히든 종목 줘 라고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 네 주식 콜센터 6개월 1억 만들기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제2의 월급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입장인원은 네 선착순 없이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41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4172-8706번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네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면서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이 종목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지금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관해서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실시간 소통방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네 6개월 1억 만들기 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돈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 콜센터가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못 내드리고 있어요 보통 주식 콜센터가 80%에서 네 90%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너스 14% 네 빠르게 손절하고 다음 종목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면 하루에 30만원 벌어 가실 수 있고 열희면 10일이면 네 300 벌어 갈 수 있습니다 네 20일 동안 600 벌어 갈 수 있어요 네 주식 콜센터가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010-4172-8706번으로 HV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실시간 소통방과 그 다음에 각종 HVM에 관련해서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8시 지금 8시 39분입니다 네 주식 콜센터 네 지금 곧 있으면 장 시작하기 때문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주님들 문자 꼭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